도내 산발적인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주에서 병원 응급실 입원 전 검사에서 한 명이 확진됐고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또 군산에서는 헝가리에서 입국한 60대가 확진됐고 남원 지역은 서울 가족을 만난 모녀가 확진되는 등 누적 확진자는 2,3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보건당국은 전국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5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.